2020년 7월 24일 흉과여행 15탄 스타트 온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다place자 오늘의 손바닥은 공포가 됩니다 소갈빈의 손바닥은 공포가 되었을 때 소갈빈의 손바닥은 공포방송이 되었습니다 깜짝이야 눈이 잠겼어요 여기로는 못들어가 눈이 잠겼어요 눈이 잠겼어 밧줄로 치아가 방폭이 될 수 있는데 잠겼어 물을 잠깐만 제대로 끌어지면 이상한 공간이 일단 안에 진입은 했습니다 안에 진입은 했고 뭔 소리야? 증폭기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? 누구 있나..? 누구세요 누구.. 누구..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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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부터 집 장난하는거.. 뭐야..? 지금 시작부터 집 장난하는거..뭐야..?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? 거기.. 거기 계십니까? 소리 다 들립니다 소리 다 들려요 소리.. 누구세요? 소리 다 들린다고 했습니다 당신 사람이야? 당신 사람이냐고? 누구야? 누구야? 당신이.. 그만! 누구.. 사람인가..뭐냐..잠깐만.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잠시만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와..기운이 사방대체.. 죄송합니다.. 그냥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뭐야?! 이게 뭐야?!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장난아니라 뭔 소리야? 뭐야? 누구세요? 도망가! 그냥 갈게요! 그냥 갈게요! 그냥 간다! 할 줄 알았습니다! 여러분들 여기 일가족이 전원 사망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텔 주인 일가족이 전부.. 누구세요? 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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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... 미치겠구나.. 아.. 미치겠네.. 아.. 미치겠네.. 아름다운... 도우.. 나와! 누구야?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나오라고! 자신 있으면 완성 와.. 미쳐버리네 진짜 여러분들..잠깐만요 방금 소리 났어? 지금 나 미쳐버렸던 기억이.. 방금 쿵 소리 났어? 지금 나 기다리고 있나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요.. 저기요.. 저기요 정신을.. 흘리지마 x2 흘리지마 x2 자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TV야 뭐야 뭐야 이거 그만해요 그만하시라고 말합니다 그만하시라고 말합니다 그만하시라고 말합니다 그만하시라고 말합니다 속살기.. 방금..? 잠시만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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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! 어..? 뭔 소리야..? 소리!! 뭐야..? 어..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신데..? 어디가 있어..?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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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무슨 소리가 아니야? 여러분 지하는 안될 것 같아요 먹통이 되서 카메라를 두 번이나 껐다 켰어요 안돼요 안 켜져요 지하를 벗어놨는데도 지하 중간쯤에 갔는데 켰는게 안 켜지길래 다시 여기 아까쯤에 여기 있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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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너스상 오우야.. 사이즈 좋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켠거에요 담배 냄새가 나요 정확하게 따지면 무슨 비닐 같은 거 태우는 냄새 있지? 정확히는 비닐 같은 거 타는 냄새? 어? 잠깐만 맞아 옛날에 혜님 말 들어보면 저는 유상한 기우님 말 들어보면 그래 맞아 저 문골이 끄덕끄덕 하던데 저기에 뭔가 누가 왔다간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? 기우님 방에서 오신 분들 맞죠? 그때 이불이 펴지.. 저 방에서 누가 왔다간 흔적.. 잠시만요 엄마.. 엄마.. 잡았어! 와.. 역시나 개코야 잡았어! 잡았어! 나 절대 안도망가! 안도망가! 나와봐! 자신있으면 나와봐! 나 절대 안도망가! 자신있으면 나와봐! 뭐야! 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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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.